40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늦게 나오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이... 왜 안 써? 이... 빡치네. 쓰레기... 와... 모래시계까지... 뭐하래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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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틸 쏜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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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장해제 신성신성 어떻게나 가져오? 귀족이라 필멸자야 아 그냥 마셔 제발 제발 그냥 마셔 왜 주머니에 넣어야 마실 수 있냐고 가로네 유골치기네 뭐요? 왜 왜 왜 진짜 왜 왜 형질 아 뚱땡이 진짜 먼 경기 음 힐하면 그만이야 체력 깎아 봐 힐하면 되는데 에베베 오오오오오옷 오오오오오옷 6댐 맞고 5힐 하기 피해는 피 피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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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크로코라즈이바라 아 뚱땡이새덜 끝없는 뚱땡이 엔들리스 뚱땡이 뚱땡이 그릇전경기인데 일반 못가면 체력복사되겠다 이 이 이 이 이 따뜻하게 왜 어디갔지? 왜 안 나와? 비겁자 겁쟁이 어둠에 안아줘요 어둠에 안아줘요 어둠에 안아줘요 에반데 아이고 타라가 고생이 많다 R-E R-E-K-E-D 인간 R-E-K-E-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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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-EK-E-D 어느놈이 신성이고 어느놈이 타락이냐 정체를 밝혀라 여사 가져갔네 앞팀 시섬을 가져갔어야지 개발복 정체를 얻어냈 정체를 얻어냈 정체를 얻어냈 정체를 얻어냈 보길래 차서야 치 따블 타라 순 에코 전함이 너무 많은데 순 에코 쓰기에는 하지만 이건 순해가 맞다 아 이거 일반몸 많이 봐야 되는데 전경기라서 유불 나중에 주는 유불 여기로 가면 되겠다 엘리트 맞네 작은 상대도 볼 수 있다 안 뜰까 현재 작은 상자 유물 안 주는 유물 한 번 발동하면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두 번 발동하면 유물 하나 더 주는 유물 유물 몽디 세버 땅 엘리트 선 엘리트 엘리트 에코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둠에 안아줘요 빨리. 내 무감각. 무감타 늦게 간 아이언클레드. 기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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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럽게 약하네 지금 바리바리 아니이이이이 아니이 아..니이이이 억여 프렉 최근에 아이언클래드 같이 진짜 잘나온다 맨날 나와 아 저거 왜 안썼냐 예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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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구 예구를 예구를 엘릭서 리눅스도 펭귄 있으니까 차가운거 아닐까? 아대 타락 맥 빠지는 유우머 맥 빠지는 소리군요 맥이 빠졌잖아 잔혹성 파열을 못하게 막는 텅스텐 막대 그래서 마리오너랍니다 어? 어? 공허 공허 비밀기술 어떤 기술인가요? 비밀입니다 지옥불 내대맞고 지옥간 핑핑이 먹으면 트림하게 되는 성분은 나 트림 화끈해진 레드 화끈해진 레드 파라 어디였어 달팽이 원턴킬 말고 달팽이 한장 킬도 있었는데 달팽이 원턴킬 말고 달팽이 한장 킬 불격항상수실도 한적있을텐데 없나? 매크로노미콘 불격으로 한방 안나나? 열기 그치만 카드를 한장밖에 안냈는걸 그치만 카드를 한장밖에 안냈는걸 마서라 마서라 에너지 왜 다 정상이야 안돼 왜에에에… 최적 원주민들이 폰을 못쓰는 이유는 배터리 부족이라서 없대 백범 생강 범베라 심장 왜 싸움을 잘해? 옥상으로 올라와 아이씨 안아줘요 가느라고 지알았어 과염 장벽에 구워지는 뼈접 심장 아이고 잘 가고 함께해서 더러웠고 내일 다시 만나요 쓰른 소금간을 한 뒤 잘 구워줍니다 모닝 유령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와 스네코 미쳤다 아니 이거 타락 써서 영코된거 가지고 지금 계속 장난질 치면서 어차피 영코인거 영코만들면서 스택 관리하는거 봐 사악한 자식 부자여도 가질 수 없는 것은 공룡 공룡 스네코 미쳤다 아이씨피 예지 혹시 지압